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부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천재적인 통찰을 지닌 오쇼 라지니쉬의 용기 즐겨라 위험하게 사는 즐거움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삶은 위기가 있을 때만 활짝 피어난다. 인생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 항상 위기를 감행할 능력을 갖추어라.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위험은 진정한 삶을 살게 해주는 단 하나의 보증서이다. 이와 연관돼서 바로 떠오르는 구절은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안정감은 대부분 미신이다. 그것은 자연 속에는 존재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대체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봐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인생은 용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 용기 있는 자만이 진실할 수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신뢰할 수 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에 보면 깨어있는 삶, 에고의 포스가 아닌 셀프의 파워를 쓸 수 있는 레벨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용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인생은 용기 있는 자만이 진실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더 깊은 불안감과 불확실함을 주려한다.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인생이 더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질 때 그 인생에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다. 그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교리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진 못한다. 단지 눈만 감고 있을 뿐 변하는 것은 없다. 그대의 판단력을 흐려놓고 그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우둔함 속에서 그대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모든 바보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이 언제나 불안전하다고 느낀다. 도대체 어디가 안전하단 말인가. 인생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기계장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가사이다. 앞날이 어떠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신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본다 해도 신조차 앞날을 모른다. 신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안다면 인생이 얼마나 시시해질 것인가. 모든 일이 미리 다 각본처럼 쓰여지고 예정되었다면 인생에는 어떤 신비도 없다. 미래는 예측불허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것이기에 신이라 해도 앞날을 알 수 없는 법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이 미리 안다면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기계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자유가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그대가 성숙한 존재로 피어날 가능성도 없어진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영광된 삶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없다. 모든 인간은 로봇에 불과하다.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 이것이 나의 메시지이다. 인생이 안전할 리 없다. 안전한 인생은 죽음보다 더 나쁘다.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들로 충만하다. 경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 그대가 나는 이제 확신이 서라고 말할 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 선다고 말하는 순간 그대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자살을 행한 것과 다름없다. 인생은 수만 가지의 불확실성을 가득 싣고 끊임없이 전진한다. 이것이 삶이 갖는 자유로움이다. 삶을 불완전하다고 하지 말라. 어째서 마음이 자유를 불완전하다고 부르는지 나는 잘 안다.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낸 후 드디어 석방날이 되었을 때 죄수가 느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다. 감옥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확실했다.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돌아갔다. 몇 끼 음식이 제공되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내일은 음식이 나올까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확실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지낸 후 어느 날 갑자기 교도관이 와서 이제 석방이다 라고 말한다면 죄수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이다. 감옥담을 넘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또다시 먹을 것과 살 곳을 찾아 헤매야 한다. 또다시 자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잘도 떠들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자유를 두려워하면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주겠다. 안전함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대를 깨닫도록 하겠다. 지식은 주지 않을 것이다. 지식이 있으면 확신이 된다. 내가 그대에게 어떤 교리를 말한다면 신과 성령과 독생자 예수가 있다느니 지옥과 천국이 있고 선행과 악행이 있다느니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간다느니 말한다면 그대는 확신감에 차 안도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기독교인, 힌두교인, 이슬람교인, 자이나교인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판에 박힌 교리이다. 이 부분을 이해 없이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서울대 성혜영 교수님, 오강남 교수님께서 함께 저술하신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라는 책이나 오강남 교수님, 비교종교학자이시죠. 심층종교 이 두 가지 책을 보시면 이게 오쇼가 정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그 진의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이 그대문을 두드리는 순간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은 한낱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로만 바보 짓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확신도 추구하지 말라. 인생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지성 있는 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맞아들인다. 불확실성을 기꺼이 맞이하는 바로 이 자세를 용기라고 한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 기꺼이 거하려는 바로 이 자세를 신뢰라고 한다. 지성 있는 자란 어떤 상황에서든 예민하게 깨어 있어 그 상황을 가슴 전체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지성이 있는 자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은 과학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백도에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인생에서 어떤 것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개인의 본질은 자유이다. 그것도 미지의 자유이다. 따라서 예상하고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깨어서 자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대는 지식을 얻고자 나에게 왔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공식화된 교리이다. 맹목적으로 매달릴 무엇인가를 얻고자 왔다. 그러나 나는 어떤 교리도 주지 않겠다. 그대가 여태껏 어떤 교리를 품고 왔다면 나는 그것마저 떼어내버리게 할 것이다. 나는 그대가 품어왔던 확신을 서서히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점차 그대를 망설이게 할 것이다. 천천히 그대를 불확실성으로 빠뜨릴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뿐이다. 그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스승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일이다.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그대 앞에 열려 있을 때 그대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 밖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바른 이해가 생기면 인생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된다. 인생은 마땅히 불완전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삶은 자유로 충만할 것이며 경이로움의 연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이 사실이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하지 말라. 대신 경이롭다고 해라. 인생이 불완전하다고 하지 말라. 대신 자유 그 자체라고 해라. 용기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미지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용기가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모든 두려움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경지에 다다른다. 이런 경지에서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용기 있는 자가 처음부터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겁한 자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굴복한다면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로 걸어들어간다. 용기 있는 자는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뿐 거기에 얽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않는다. 두려움이 그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인생은 그대의 논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기를 갈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삶의 가르침에 귀기울여야 한다. 인생은 그대의 논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신경쓰지도 않는다. 용기를 뜻하는 courage는 꽤 흥미로운 낱말이다. 그 어원은 가슴을 뜻하는 라틴어 core에서 나왔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가슴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로 산다. 유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성이란 안전한 장막을 친다. 두려워하기에 신학, 관념, 단어, 이론들로 무장해 외부와의 모든 창과 문을 봉쇄한다. 그리고 그 뒤로 숨는다. 가슴으로 사는 길이 용기의 길이다. 가슴으로 산다는 것은 불확실하게 산다는 뜻이다. 사랑과 신뢰로 사는 것이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도래할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기는 위험한 길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다. 인생은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비겁한 자만이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살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살아있는 자. 정말 살아있는 자. 힘차게 살아있는 자는 미지의 세계로 항상 들어가려고 한다. 거기에는 위험이 도살이지만 그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가슴은 항상 위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가슴은 도박사이다. 그러나 머리는 사업가와 같다. 항상 계산하고 치밀하다. 그러나 가슴은 계산하는 법이 없다. 커리지란 낱말은 그 의미가 얼마나 멋있고 흥미로운가. 가슴의 의거에 산다는 것은 참 의미를 찾으면서 산다는 뜻이다. 가슴에 기대어 사는 시인은 점점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미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머리는 미지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다. 머리는 기존 세계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목숨이 붙어있다고 항상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대의 인생을 돌아보라. 삶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생을 선물이라고. 존재계가 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다시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어떤 경전이든 귀담아 듣지 말라. 그리고 오로지 그대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가슴이야말로 내가 권하는 유일한 경전이다. 의식을 집중해서 유심히 귀 기울이면 결단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가슴에 기대어 살면 그대 존재가 분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길이 오른지 그른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가슴의 의지에 살면 항상 바른 길로 향하게 될 것이다. 신인류에게 필요한 새 기술은 예민하게 깨어서 가슴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비밀을 터득하는 기술이다. 제가 이제 그래서 책춘하면서 이제 4학년 라이프 체인저 코칭이라는 코칭 기법을 이제 디자인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수많은 마음 공부의 길 가운데서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비용을 쏟아 부은 결과 가장 좋은 것은 게임 방식으로 하는 게 이것도 사이토이토리 씨가 이제 항상 인생은 게임이다 많이 말씀하시죠. 게임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그 Mindfulness, Meditation, 명상 기법들을 통합해서 여러 것을 통합할 수 있는 툴킷으로 디자인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라는 저의 깨달음 속에서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해본 것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이끌더라도 가슴을 따라가라. 때때로 가슴을 따라 살다 보면 위험 속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하라. 한 단계 높은 성숙을 위해 이런 위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기대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으니 길을 잃는 것도 내적인 성장으로 가는 한 방법이 된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대는 넘어지고 또 일어설 것이다. 7.8개를 거듭할 때야말로 내면의 힘을 모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존재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다. 외부에서 정한 규율을 따르지 말라. 누군가로부터 강요된 규칙은 절대 오를 리 없다. 그런 규칙들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었다. 크나 큰 깨달음을 얻은 여러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 붓다, 예수, 크리슈나, 모하메두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에게 어떤 규칙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준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행동양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류의 스승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이 내뿜던 광명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깊은 암흑에 빠졌다. 이런 암흑에서 벗어나고자 제자들은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길을 비쳤던 빛이 사라졌기에 강제로라도 따라야 할 그 무엇이 필요했다. 오늘날 인류의 스승들이 던진 빛은 모두 사라지고 그 대신 규칙만 남았다. 지금은 규칙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예수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가슴이 속삭이는 대로 행동했다. 과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슴이 소검거리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절대 아니다. 그들은 예수가 한 일을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그 순간 그대는 자신의 인성을 모독함과 동시에 그대의 신도 욕보이고 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말라. 그대 스스로 독창적인 사람이 되라. 다른 이의 복사물이 되지 말라. 그러나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여기저기 온통 복사물 투성이다. 그대 스스로 독창적인 사람이 될 때 인생은 하나의 춤으로 승화된다. 그리고 세상은 그대를 복사물이 아닌 원본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대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산다고 항상 오른길로만 인도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그대를 틀린 문으로 수없이 인도할 것이다. 오른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문을 수없이 두드려야 한다. 이치가 그렇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우연히 오른 문 앞에 섰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오른 문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아울러보면 헛된 노력이란 없다.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데 모여 그대를 최고점까지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사람들은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귀에 못 박히게 들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한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한 발자국이라도 떼면 무엇인가가 잘못될 것 같아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다. 결국 바위처럼 그 자리에 박혀 영영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실수를 저지르되 한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면 된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는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그대가 누리는 자유의 일부분이오. 신에게 대항하는 것도 그대가 지닌 존엄성의 일부분이다. 신에게 대항하는 것조차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 그리고 신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을 때 그대는 독자적인 존재가 된다. 그렇지 못하고 중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라.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려라고 수만 번도 더 들어왔던 모든 말들을 잊어버려라. 인생에는 옳고 그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오늘 옳은 것이 내일이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틀렸던 일이 내일 아침이면 옳게 될지도 모른다. 인생은 선과 악을 칸칸이 분류해 놓은 서랍이 아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려하고 손쉽게 꼬리표를 붙일 수 없다. 약방에서는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각 약병마다 이름을 써놓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삶이란 불가사이다. 한 순간에는 옳은 것이 다른 순간 잘못된 것으로 본다. 마치 겐지스강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 옳고 그름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옳은가. 존재계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옳다. 반면 조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은 그르다. 선이 무엇인지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정해진다. 그러므로 항상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고심할 필요조차 없다. 그대는 이미 선과 악의 기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옳고 그름을 나열한 목록은 간단해서 충분히 암기할 수 있다. 여기 십계명이 있다. 간단하게 짝이 없다. 이 십계명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한다. 모세가 현대에 다시 등장해서도 똑같은 십계명을 주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삼천년이나 지난 지금 똑같은 계율을 주장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으리라. 계율은 만들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된다. 그래서 계율은 항상 골칫거리가 된다.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앞으로 전진한다. 삶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인생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겐지스강과 같다. 이 순간이 지나면 삶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오른 것이 다음 순간에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 성과 악에 대해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이다. 그대를 항상 깨어있게 하여 변화무쌍한 삶에 스스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삶에 무슨 대비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준비도 무용하다. 그렇게 인생은 아름답고 경이롭다. 삶은 그대의 허를 찌르며 언제나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매 순간은 놀라움의 연속이기에 기존의 어떤 해답도 불가능하다. 이 점을 잘 인식하라. 너무나 주옥같은 글들입니다. 이 책 아주 일부만 지금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차례차례 시리즈로 이런 내용들은 함께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책추남 나비스쿨 유튜브 멤버십도 곧 시작을 해서 관련된 책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분들께는 책 좀 더 시리즈로 연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한번 세팅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러한 정말 주옥과 같은 글들 이걸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성장에 성숙에 이제 4단계가 있죠. 무의식적인 무능 상태. 몰라서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의식적 무능 상태. 알면서도 못하는 상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해도 바로 이제 이게 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할 때도 자동차가 없는 원시인들은 뭐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 이런 게 있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자동차를 배워서 자동차를 조금씩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의식적 유능 상태. 이제 아주 숙달이 되면은 아주 무의식적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죠. 무의식적 유능 상태. 이거를 이제 마스터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 진실과 진리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삶으로 채득해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수행이라는 것. 너무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께도 언제나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보다 못할 때도 많으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 이름도 코코치. 여러분과 제가 서로 함께 코우 함께 서로 코치하는 서로 코코치로 함께 가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이 정말 진짜고 제가 여러분보다 모질란 것도 많고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가 정말로 나를 조금씩 조금씩 더 자유롭게 나답게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을 한번 같이 시스템으로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시스템이죠. 혼자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멀리 함께 가보자는 얘기로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도의 과정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진하고 항상 또 다시 알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또 가다가 힘들면 그냥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좀 쉬다 또 가고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척춘함의 점호점수 터틀식 유행 수행이 쉽지 않으니까 게임으로 즐기면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또 제가 더 깊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가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 투자라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이제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정말 수익이 나는데 일단 먼저는 제대로 된 원칙을 배우는 게 먼저 제일 기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탑이라고 해서 손절이 조금 어느 일정 이상 나면 자동으로 이거를 자를 수 있는 스탑 로스. 그래서 손절을 꼭 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하고 그런 원칙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투자로 결코 큰 손실을 보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뛰어들기 때문에 95%, 99%가 막 다 우왕좌왕하고 낭패를 보거나 일시적으로 번다 한들 이게 독사가가 돼서 나머지 것을 다 토해내거나 아니면은 아예 정말 큰일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험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차근차근 원칙을 배우고 스탑을 철저하게 익혀서 잃지 않는 투자를 배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정말 공격적인 투자법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건데 이게 인간의 본성과 반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고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 글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성으로 이게 돌더라도 이게 몸으로 익어서 무의식이 이걸 충분히 납득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과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과 이런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그 잔잔한 훈련을 할 수 있을 때 또 인생은 좀 더 장기간으로 인과응보가 나타나죠. 혹은 또 카르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아주 장기간적인 시간터만에선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단기적인 시야를 가진 우리에게는 당장 착하게 산다고 해서 혹은 나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우도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자신의 관찰 결과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걸 벌받는 퍼센테이지는 한 85%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퍼센테이지는 한 55%로 보인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딩 특히 투자에 있어서도 트레이딩은 즉각 즉각 그것에 관해서 내 욕심에 관해서 내 두려움에 관해서 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대충대충 얼렁뚱땅하는 것에 관해서 그 아주 즉각 즉각 거기에 관한 보상과 거기에 관한 벌을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굉장히 정밀하게 마음 공부를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이 된다고 요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정말 프리미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 공부와 투자를 정확하게 같이 통합해서 함께 마음 공부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그것이 오히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늘의 마음 공부 땅의 돈 공부 사랑 공부가 모두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자기 때문에 또 그러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한번 때가 되면 함께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마음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서로서로 북돋아 가면서 또 서로서로 보듬어 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분을 책춘함 나비스쿨에 초대드려 봅니다. 이 책춘함 나비스쿨에 참여하시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여러분 정말 소개해드린 책의 내용이 지혜가 정말 가슴에 와닿으셨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세 분에게만 함께 추천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른 세 분에게 다른 세 분에게 또 다른 세 분에게 이렇게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과 같은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나비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나비효과로 우리가 함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꿈꿀 때 우리의 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인 상상력이자 창조력이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